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18년 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전쟁이 벌어진 거죠 18개월 동안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하면서 협상하고 그러다가 금년 1월에 겨우 두 나라가 합의해갖고 소위 1단계의 무역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하니까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놓고 다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으름장을 놓냐면요 중국이 약속한 2천억 불 추가 구매 안 하면 1단계 무역합의 깨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1월에 백악관에서 두 나라 수석대표가 사인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특유의 제시처를 류허, 중국의 경제부총료입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중국의 개방파 지식인인데 여러분 류허 부총료의 표정이 왜 저렇죠? 별로 씁쓸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이 굉장히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미국이 굴복한 거죠 합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향후 2년간, 그러니까 2020년, 금년하고 2021년간 2천억 불을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금년에 767억 불,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의 대미 수입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수입하고 내년에는 1,233억 불을 수입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분야별로 농산물을 320억 불 추가 구매입니다 추가 공산물 775억 불, 에너지 524억 불, 서비스 379억 불을 한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딱 그거 볼 때 제가 미국하고 통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딱 볼 때 중국이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지키기 힘든 약속을 미국하고 했거나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2017년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게 1,905억 불이에요 근데 2년간 2천억 불을 더 수입하려면 1.5배를 매년도 수입해야 돼요 근데 금년 벌써 1,4분기부터 삐그덕거리죠 중국이 지난 1,4분기에 대미 수입한 게 144억 불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6% 감소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가 1.1억 불밖에 수입 안 했습니다 미국의 시웰가스에 많이 수입을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에너지가 2배로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더라도 수입량, 달러 기준으로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미국 보고 좀 봐달라 그러는 거죠 중국의 협상 단위 근데 미국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야, 차이나, 너 미국한테는 1.1억 불밖에 수입 안 하고 너 러시아에서 113억 불, 사우디에서 107억 불 수입했잖아 약속을 안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수입을 놓고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차이나 만약에 지난 1월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 안 하면 2,800억 불어치의 관세를 축소 또는 이렇게 2분의 1로 떨어뜨려 줬거든요 미국이 이거 다시 원위치 하겠다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은근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월에 중국이 미국하고 합의할 때 제가 아까 딱 두 가지 아까 2,000억 불 추가 수입이 힘들다고 제가 딱 느꼈고 두 번째 독소조항을 베이징에 넣뿌린 거예요 합의에 스냅백 조항이 뭐냐면 중국이 약속을 못 친 경우 모든 걸 원위치시키겠다 저거 어지간하면 안 넣었으면 좋아하는 건데 중국이 밀린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이렇게 딱 뉴스에 보면 리허어 경제부총리하고 로벌 라이트 타이저 그 USTR 엠바르세드하고 미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니고 이렇게 협상가들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겠다고 노력하겠다면서 공동꼬민업계를 발표했습니다 저 이렇게 노란 걸로 줄진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reate favorable conditions to implement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아주 좋은 조건을 맹길도록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노력을 하고 제일 아래 보면 good progress is being made on creating 정부 간에 이렇게 1단계 무역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나라 정부 간에게 좋은 환경을 맹기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컴퓨니께 있잖아요 제가 미국하고 통상협상하고 공동꼬민 이렇게 발표해 봤었는데 저 항상 들어가는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저거는 상투적인 문구예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야 그럼 진짜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정을 정교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두 나라 지도자예요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아 시진핑 주석 만만치 않죠 트럼프 대통령 만만치 않죠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정에서 항상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는 WBC 대통령 오버원한테 항상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면 강력하게 대응 보복을 하는 나라는 온니완 차이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 80년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잘 나갈 때 그냥 미국이 무역보호하면 일본은 겁뻑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도 못해 이유도 그냥 감히 미국의 대응 보복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차이나는 어떻게 미국의 대응 보복을 해서 미국을 계속 굴복시켰냐면 미국 통상정책의 약점을 베이징이 알고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보고 하니까 어? 유나이트 스테이 있죠 그래? 그럼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보고 하니까 돼지고기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농산물 업계, 축산 업계의 국내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닭고기 생산 업계, 돼지고기 업계가 반발하니까 항상 미국이 수며시 그냥 체명국이고 중국에 적당히 양보하듯이 굴복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통상정책의 메커니즘을 쉽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중국 내에서 컴퓨터 소프트 불법 복제가 많으니까 미국의 USTL한테 불만을 표명하니까 미국의 USTL이 야, 차이나 너 너무 지제권 위반을 많이 해서 컴퓨터 불법 복제를 많이 해 무역보호 하겠어? 딱 그러니까 베이징이 절대로 굴방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그래? 그러면 우리 차이나 말이야 미국에서 수입한 후 보잉 항공기하고 AT&T 통신형부 안 사겠어? 유럽 에어버스 사고 유럽의 통신형부 사겠어? 그러면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약간 다르지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USTL 대표의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관련 업계의 이익을 반영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덜컹 난리나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T&T하고 보잉사 간의 로비력의 싸움인 거죠 파워게임을 하는 거죠 다 그냥 보잉사하고 AT&T 사과 워싱턴, USTL에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중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하는 건 몇 천만억 원밖에 안 되는데 보잉 항공기 수십 대에 AT&T 수십 대 하면 이거 엄청나게 몇백억, 몇천억 미국이 손해 보는 거야 근데 전통적으로 보잉사나 AT&T의 로비력이 마이크로소프트하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 정부가 굴복해 갖고 슬메어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철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모든 거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예요 차이나 항상 승리했습니다 미국하고 무역본전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불리한 게임으로 바꿔라 파이트백 해버려지는 건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 중국 관세 부과 딱 하니까 약 중국이 손해받는 게 28억 보든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한 여러 개 중국이 24억 불 미국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 한 겁니다 항상 중국이 한 듯이 한 겁니다 그런데 2라운드 그러니까 4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465억 불 관세로 팍 부과하니까 4월 4일 날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그래? 그러면서 대두 그 미국의 대두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품입니다 대두업계의 그 정치적인 입김이 대단합니다 그냥 보복 관세 496억 불 했죠 그 다음에 3라운드 7월 6일 날 미국이 345억 불 관세 빵 부과하니까 중국이 기다렸던지 그날이나 맞받아쳐 갖고 그냥 똑같이 345억 불 받아쳤고요 8월 23일 날 160억 불 미국에 빵 때리니까 중국이 160억 불 맞받아 쳤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징이 착각한 게 옛날에 WBC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이렇게 빠바바밤 맞받았지만 그냥 미국이 이미 손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랍니다 우리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8월 달에 오! 차이나 계속 계속 엉길 거예요 엉겨 그러면서 2천억 불어치 6천 개 품목에 대해서 그냥 빵! 관세 부과 10% 하고 너 계속 까불면 한 달 후에 9월달에 10% 관세 부과 25% 올릴 거라고 다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는 뭐 총 빵 빵 대포 한 발 빵 빵 쏘다가 밭지커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이언 장포로 막 중국을 초토화 시키니까 어! 이거 베이징이 놀란 거예요 어! 이거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실탄이 없어요 중국에는 중국이 미국에서 1년간 수입하는 게 2천억 불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아예 사실 18개원도 협상하고 지난 1월 달에 겨우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 게 저 류호 부총리가 찜찜한 표정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분쟁에서 첫 번째 완승한 게 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 하나가 지도자인데 우선 중국 쪽의 지도자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물론 주위에 미국 지도자의 문제쪽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이버 버글스텐이라고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를 워싱턴에 가서 만난 이야기했더니 프레드 버글스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닥터한 트레이드 폴러시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렇게 통상정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미국의 큰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항상 통상정책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미중 무역업상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대외관계 지금과 잘 원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다른 대외관계를 막 악화되고 나쁜데 아무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통상협상 당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 미중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외로운 늑대처럼 전세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에다가 간단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프랑스하고 또 시비하잖아요 프랑스가 대만에 프리게이트 한번 파니까 이런 거 팔지 말라 그러고 항상 그 베이징이 프랑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너 그러면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양자 무역관계 나빠죠 그게 뭐냐면 프랑스 물건 중국이 안 사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몇 개 주가 중국에 대해서 손해방산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중국 차이나도 그 손해방산 청구한 주 당사자한테 자기도 막 고소하겠다고 막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뭐 인도의 모디 인도하고도 틀어집니다 인도 모디 수상도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그 경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그러고요 호주가 중국하고 아주 경제가 관계에 밀착했습니다 근데 호주가 요번 사태 코로나 사태 계획으로 중국하고 디커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 그래 그럼 호주에서 육류 수입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이 계속 다른 나라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보복 위협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양자 관계에서 너희 나라 물건 수입 안 하겠어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1대1로 싸울 때는 중국 이런 데인데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데 모든 나라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지도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전통적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 의회의 보호주의 대통령의 자유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지옥국을 관장하는 미 국회의원들은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죠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실바니아 출신 상원의원은 펜실바니아 철강사람이 많으면 철강에 대해서 보호주의 성향을 하려고 그러고 몬테나 뭐 소 많지 않습니까 소 몬테나 출신 상원의원은 육류 산업 소고기 산업에서 강력한 보호주의를 정책을 취하려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전체적인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들이 미 의원들이 보호주의 성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자유주의 성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 의회에서는 올라온 법안들이 이런 법안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안 중국인의 입국을 재현하는 법안 중국인 비자를 철회하는 방안 이런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법안 통과되면 안 되죠 아무리 미 증권이 나빠도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중국 내부 강경파들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경이 나오면 그건 뭐 미국의 굽실 거짓말고 지난 1월에 맺은 1단계 무역협회 깨버려 그리고 미국과 재협상하면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참 저런 말하는 사람은 통상협상의 내막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지금 미 증 무역협상에서는 중국의 절대적인 을입니다 오죽하면 류허 부촌이 같이 똑똑한 사람이 사람이 표정이 그럴 정도로 미국이 약간 양보했겠습니다 저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의 통상 정책을 보면 전임 대통령 거의 모든 재념 대통령들은 안보 이슈하고 통상 이슈를 분리해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안보하고 통상을 뒤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 미국과 중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려면 안보나 대외정책 문제에서 코로나 위기 문제, 군사적인 긴장 문제가 해결돼야지 미국과 중간의 무역 분쟁 또는 무역 전쟁이 재현되지 다시 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차이나 리스키 문제 세이형제 디커플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